왓더... 무서워! 나 안 나쁜 피치! 치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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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하이 피치즈! 나는 모범생 수호!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피치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피치 여러분! 저는 연진입니다! 다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여기는 맨하탄에 나와있는 예술입니다! 좋겠습니다! 됐어요! 여기 맨하탄 스트리스는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크리스탄 소스가 제 옆에서...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코리아가 갑자기... 근데! 여러분! 오늘 소개에서 빠진 게 있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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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참... 아... 해리포터? 윙가르디움 레디 아웃사! 근데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눈썹에 걸쳐있어 아니잖아! 아니 난... 이마에 있지 않아! 아니 난 눈썹 연결해주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아니 수호가 진짜 해리포터는 아니니까 작품이잖아! 짬 리포터! 짬 리포터! 아니 잠깐만요! 페이크 해리포터! 페이크 포터! 근데 해리포터 수호야!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맨날 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커플팅 토크팅! 커플팅 토크!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할 거야! 오케이! 이 질문은 바람일까? 아닐까? 게임! 짜증나 있어가지고... 바람일까? 바람 게스도? 오케이! 내 독일옥 허식이가 전 애인에게 문자를 보낸다! 취링! 왓 더... 내 애인이 전 애인과 홀로 나간다! 취링! 아 뭐야! 애매한 질문 아니야! 내 애인이 데이트 앱으로 다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는다! 아니 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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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애인이 낯선 사람과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다! 시그너 같은 걸 보내봐! 난 취링! 내 애인이 다른 사람의 볼에 뽀뽀를 한다! 왓! 취링! 가족이면 노취링! 아! 오! 가족이면 뭐? 왜냐면은 트럼프 사람들 중에 인사드렸는데! 아 그건 나취링! 그건 나취링이죠! 누나잖아요! 우리 꽉 막힌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래! 유교, 보이 앤 걸! 를 만들라고! 너의 애인이 다른 사람을 키스하고 너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다! 근데 난 모르는 거구나 지금? 그래도! 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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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취링! 취링! 아 취링이지 근데! 다른 사람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취링! 왜 물어보는 건가요? 아 화나기만 하려고? 이거 나 취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없지 않을까? 내 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섹시한 사진을 보냈다! 취링! 동성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숨어 손가락 왜 박혀요? 아니! 무의식적으로 화나는 거야! 내 애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지우라고 그것을 했다! 취링! 취링! 존나 취링! 중고거래? 진짜 개취링! 야! 죽을래? 너 모를 척하는 거지? 나 진짜 왜 그래 너! 그거 했다고 그거! X 했다고! 너 취링이 있을까? 그러게! 여러분들 혹시 너 취링이 있었다면 댓글 알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틱톡 보러 가볼까? Let's go! 나도 생리할 때 깔아! 어 나도 오늘 생리할 때 깔아! 2, 2, 3 아이 속았다! 속았어! 아이 속았다! 속았다! 이런 이런 어려운 마이너스! 아이 속았다! 수치들 무슨 생각한 거야? 이런 벌점 마이너스 5점을 주겠어! 예스! 벌점 오늘 왜 줘요? 벌점은 나쁜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줄 거예요! 벌점 마이너스 150점! I see it on my wife and her dreams. 뭐라고? 뭐라고? 내 꿈속에서 싸워가지고 지금 반성으로 Bleemout 10. 내가 꿈속은 나mates! 만약은atz이가 너무 꿈속은 나 너가 이렇게 했다 진짜 너 완전 개꿈이네 와 진짜 못했어 나한테 하잖아 바로 사고 난다 수호가 운전을 오늘 해서 지각을 해서 왔거든요 초복운전 이제 시작했는데 운전은 쉽지가 않네요 이따가 수호가 또 운전해서 우리 다 같이 클라이밍 하러 갔던데 예진 너무 무서워 괜찮아요 연진 누나가 고수여서 잘 알려줄거에요 나도 이렇게 하고 쏘야 거기서 좌회전 면허를 언제 받는데? 면허는 이제 한 7년 됐죠 어 진짜? 네 총 운전 경력이 한 20시간 정도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아 진짜 저렇게 어떡해 무서워 아 저 이분 좋아해요 오케이 오 마이 갓 안 돼! 안 돼! 좋아! 뭐야! 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이다 아니 미친 사람이다 표정이 진짜 대박인데? 근데 진짜 그게 느껴져 계획들과 약간 이런 게 너무 보여 내 계획들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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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표정이 부모님이 되면 아기가 뭘 해도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그게 365일 24시간 내내면 또 너무 힘들겠지 맞아 맞아 근데 나는 내 아이가 나쁜 찌집애 해도 좋아할 것 같아 그걸 365일 24시간 24시간 옆에서 난 나쁜 찌집애 잘 때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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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쁜 찌집애 새벽 3시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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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쁜 찌집애 하하 아 벌써 지쳤는데? 내가 했는데 좀 지겨웠어 난 상관없어 왜? 나는 내 속에서 나온 걸 좋아할 거니까 언니 응가를 그래서 좋아 아니야 이의 몸이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내 몸이 말하는 것 같은 말은 내 남편이 말하는 것 같아 엣살 이런 느낌 나의 몸이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내 몸이 말하는 것 같아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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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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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귀여워 카타르셨을 느끼는가? 혹시? 느꼈어요! 감동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저 대답은 별 좀 다섯 개 그래 별표를 치고 너도 앞으로 이걸 써먹도록 해 와 이건 진짜 별표다 저거 진짜 짱이다 짱이다 짱 귀여워 너무 현실적이다 근데 진짜 너무 현실적인데 아 근데 사실 진짜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안 보이고 약간 필터 껴져서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실까 드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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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스 마크스? 마크스 그 메이 게임하면 돼 진짜 지금 야 막 메이 게임하면 안 돼 바람 불어서 치마 올라가고 이러는데 수호는 그러므로 보고도 아~~ 그런 짓도 안 했다 속으로는 들끓었을 수도 있어 하하하하 들끓어 하하하하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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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현실적이야 하하하하 야 진짜 방금 잘 되는 집에서 결혼해서 살아야겠다 결혼하면 결혼하면 못을 거 같아 방금? 아 나는 아 좀 민망하지 않아 혹시 여태까지 누군가 사귀면서 튼 적이 있어? 아 뭐 한 번 썼어 더aiser 하하하하 진짜 너무 민망하지 않아? 그 사람이 끼는 건 괜찮거든? 근데 난 절대 못 껴 진짜 참다못해 실수로 한 적은 있어도 저 표정은 언니는 시원하게 북북둥따라 하지. 항상 그랬다는 말. 난 내 방송 처음으로 트는데. 와 진짜 대단해. 나 그러고 싶어 오는데. 근데 갑자기 텄는데 나노치고. 그러면 싸인이지. 나랑 얘랑 안 맞는 거다. 방구가 뭐라고. 방구 안 낀 사람 있어? 여러분 다들 방구 끼잖아. 역시 저건 외국도 다 똑같군요. 매너. 오 마이 갓. 어 뭐야? 좀비가 됐어. 예! 경계 경복! 위영 위영! 아 귀여워. 잘 뛴다 근데. 운동하시는 분 같아. 그러니까 이미 몸이. 되게 날라다니는데? 와 진짜 잘 뛰시는데? 오 마이 갓. 우리 엄마도 가끔 하는데 못 오더라고. 아니 기차를 어떻게. 아니 기차를 어떻게 이겨요. 저분이 진짜 빠른 것 같아. 잠깐. 아아아아아아 잠시만요. 아아 사진이 있었나요? 예예예. 가능해. 저 흐르고 있어. 내가 찍을 때 하는거지? 네. 자. 자, 가자. 이민정 이르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예순이 정답! 예순이 정답! 준비되어? 다시.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 남자 좋다. 사귄 지 얼마 안 됐나? 오, 귀여워. 처음에 잘 웃고 있다가 정전 여자도 경련이 일어나. 하긴 일곱 번 분매랑 쉽지 않지. 하하하하 이런 거 많잖아. 어, 죄송해요. 뭔데? 구매했어. 뭐야? 이거 현대야. 귀여워. 진짜 귀여워. 대박. 당신 이제 차 가지고 바람을 절대 못 끈다고. 진짜. 방어박을 했네. 이 차는 안주 1인 있는 차다. 제 남자가 그 후에 잠시 정리하는 게 그 후에 화장실이 정리하는 게 그 후에 화장실이 정리하는 게 그 후에 화장실이 정리하는 게 왜 이렇게 좋아? 화장실이? 뭐야? 고치는 척하면서 쉬고 있네. 맥도 안전하고. 신식은 좀 주세요. 그러니까. 헤이지 언니! 헤이지 언니! 헤이지 언니! 헤이지 언니! 헤이지 언니! 그치. 항상 그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 다른 여자는 딘기가 많지 않을까? 여자들이 말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잘 자. 사랑해. 굿나잇. I love you. 굿나잇. 어? 잘 자란 뭐였을 거야? 타임 받았어. GN. 아, 첨도 잘 맞아, 첨도 잘 맞아. 죽었어! 약간 저거는 썸 탈 때. Part 3. I bought this green screen suit to be invisible on my being. Most sexy day. I know. So, Katie, some weird shit is going on. Oh my god. I claim no negative energy, though. I claim no negative energy, though. What? Hey, Britney. Britney. I have to go to work. So, we're gonna have to make Sonic today. Oh my god! It's okay. It's okay. It's okay. You su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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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okay. Oh, 어떡해. 너무 귀엽다. We'll go tomorrow. Yeah? Wow, 근데 저 정도면... 진짜 뭔 일을 살아난 거 아니면... 가줄 거 같아. Yeah. It's okay. It's okay. Yeah. Yeah. It's okay. It's okay. Really? 아, 근데 오늘 가면 더 좋았을 텐데. My husband wanted new shoes. So, I got him a realistic shikake instead. 저거 더 비싸겠다. 신발 모자. 와... 진짜 신기해. Hey, babe. What? I got you a gift. I got you a gift. Can I see it? 속겠다. This is my ass! 아! 와, 집이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아니,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어떡해.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너무 재밌는 커플이다. 진짜 웃기다, 근데. 귀엽다. 근데 저런 거 한번 시켜보고 싶다. 자, 이렇게 톡톡톡 잡았어요. 맞아요. 어때요? 흐뭇. 흐뭇하고 재밌는 커플이 되게 많아. 흐뭇하고 재밌는 커플이 되게 많아.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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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오늘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렌렌렛. 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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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렛.